세로로 되어있는 그림 이미지인 경우 회전을 누르세요. 회전을 누려서 왼쪽으로 90도 돌리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반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뒤집기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90도로 해놓고 그냥 종료시키면 이것이 저장이 안되죠. 이것은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회전 시킨 그림이니까 회전 이렇게 해보죠.